구독 부탁드리며 12시간 회차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는 12만 5천마리정도 잡은거 같군요 잼소터는 몇개 먹은거에요 15플러스 68 60 73개인가 물방울석 3개 아 요렇게 먹었네요 경매장 팔린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랄진 않을것 같습니다 아 요런것들이 팔렸군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 10억 오르라나 아 아이고 후우 아 아 아 아 아 아니 20억 오르라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의 판매물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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